안녕하세요. 기상청 날씨요설의 우진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저 서해상을 중심으로는 해기차에 의한 눈구름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찬 공기가 확장해 있다는 뜻이 되겠는데요. 바이카로 부근에 중심을 둔 저 차가운 대륙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향으로 현재 경기 동부와 강원도 일대를 중심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하지만 오늘 밤부터 내일 낮까지는 대륙고기압이 이와 같이 이동성 고기압으로 일시적으로 변질이 되면서 우리나라로 서풍계열의 바람이 일시적으로 불겠습니다. 이러한 기압계의 흐름은 오늘까지 이어져오던 한기가 일시적으로 차단이 된다는 의미로서 추위는 일시적으로 약화된다는 것을 보입니다. 때문에 서울을 기준으로 1월 말경에 낮아졌던 이러한 기온 추세는 내일 아침 일시적으로 회복이 되겠지만 다시 찬 대륙고기압의 본체가 확장을 하면서 모레 아침에 다시 한번 영하 10도 내여로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추운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또한 내일은 우리나라 북쪽으로 단파고리 통과를 하면서 중부지방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그리고 전라 서해안에는 아침부터 낮 사이에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만 기압골에 거리가 멀고 실제로 영향은 약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적설이 기록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현재는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눈이나 얼음이 남아있는 곳이 많습니다. 내일 날씨가 일시적으로 풀린다 해도 계속해서 영하권의 날씨가 유지되기 때문에 도로 빙판길은 계속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 교통안전과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기상청 날씨예설의 우진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